어? 뭐하냔? 위험한 것들을 치워야 한다옹 실이 뭐가 위험하냔? 우리 같은 고양이들한테 실은 아주 치명적이다옹 내 혀 보라옹 아주 돌기들이 많지 않냔? 실에 닿는 순간 실이 혀에 엉켜서 못 뺏고 삼켜버릴 수 있다옹 그러면 침을 엄청 흘리다가 식욕이 없어지고 숨이 막히다가 결국 죽을 수도 있다옹 걱정도 팔자다옹 그치만 으... 이 집 정말 안전한 거 맞냔 내가 직접 조사를 해봐야겠다옹 어? 저건 나사가 느슨하다냥 삼색언니 큰일 났다옹 또 뭐냔? 박묘창이 떨어질 것 같다옹 이번 태풍은 바람이 초속 30미터다냥 나사의 마모와 박묘창의 단단함 그리고 바람을 따졌을 때 박묘창이 떨어질 확률이 51%다옹 뭐... 뭐랬냐 그러니까 태풍으로 박묘창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다옹 그래서 어쩌라고 안돼 만약에 이번 태풍이 엄청 강력하면 후... 후... 후액 꼬냥아 삼색언니 바람에 날아가다니 만약 태풍에 박묘창이 더 느슨해졌는데 삼색언니가 창밖을 보다가 어? 잘생긴 고양이다옹 히익 내가 그렇게 금빠빠냥이로 보이냐옹 이렇게 심한 앳냥이는 처음 본다옹 고동이보다 더하다옹 삼색언니는 관심이 없다옹 이 집 안전은 내가 책임져야겠다냥 이 위험한 건 또 왜 여기 있냐옹 삼색언니 리리오빠 무슨 일이댕? 여기 절대 들어가면 안된다냥 오호라 위험하다냥 오! 이거 완전 재밌다냥 캐칠보다 수릴 넘친다옹 당장 나오라옹 나도 해보고 싶다멍 이거 완전 유산소다멍 다이어트 해야겠다멍 이제 내 차례다옹 혹시 문이 닫히면 질식할 수도 있다옹 따뜻하고 포근해서 잠들었다가 모르고 집사가 세탁기를 돌리기라도 하면 큰일이 날 수도 있다옹 나 누구랑 얘기하냥 세탁기 버튼을 누르는 건 어차피 내 담당인데 무슨 걱정이냐멍 리리 망? 망? 웬 태풍이냥 어제까지만 해도 응? 캬! 설마 손양이 말대로 된다면 으아악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? 박묘창 저거 손 좀 보자옹 잘 생각했다냥 첫 번째 박묘창 두 번째 실 마지막 세탁기 왜 막는 거냐멍? 위험하다옹 먹냥냥도소 귀여운 코트도 보고 가라옹